비건 축제가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하긴 지 한 달? 그때 비건 축제가 있었거든요. 갔는데 평상했던 채식하는 사람의 이미지랑 실제의 이미지가 되게 나왔던 거예요. 사람들 표정이 너무 편안하고 축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. 되게 다르게 느껴져서 책 추천해줘요.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 하면서 신나게 알려주더라고요. 이것도 읽어보죠. 이것도 읽어보고 하더니 한 9월쯤 되니까 채식을 좀 해볼까 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